어떻게 된 것입니까, 장 실장님? 최상모 지금 안 팀장이랑 같이 있대. 네? 장 실장 회사 간 사이에 최상모가 남진이를 찾아갔던 모양이야. 같이 뭐 낙골땅 들렸다가 온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. 남진이 너무하네. 사람들 걱정하고 있는데.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? 안 팀장이 뭘 너무해?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최상모 쫓아낸 거 최의사잖아. 최의사가 사람들 앞에서 그 잘난 장모님 편드는 바람에 최상모가 집까지 나온 거잖아. 아이 그만해, 이 차장. 가뜩이나 최상모 없어져서 속상한 사람한테 아 왜 그래? 이제까지 직장 상사라 엄마 내 죽어 지냈는데 나 내일 사표 낼 거거든? 그러니까 마음 잡고 좀 바른 소리 좀 해야겠어. 아 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? 지금 제일 속상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? 바로 우리 남진이야. 자기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 친엄마인 것도 기가 막힌데. 거의 다 최상모 때문에 좋아 죽겠던 승주랑 헤어져. 이제는 최의사가 팽시킨 최상모를 떠맡아야 하는 거잖아. 그만하세요, 이 차장님. 뭘 그만해. 그래 최상모가 나빴어. 어? 아주 죽을 죄를 졌어. 근데 어떻게 해? 엄마잖아, 엄마. 저희는 최상모가 나빌은? Jae denenchter 001. 여러분ANNA 다 feuò Oh You! 자기소ughing jogo 친구